정답 북극재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춤만 추고 싶었어요 저는 마이클 잭슨 같은 가수가 되기 위해 오디션 볼 거고요 춤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만큼 내가 노래를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너 진짜 노래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 실력의 향상 속도가 너무 빨라요 노래도 너무 많이 늘었고 춤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 친구